한mo jan생 저기도 예쁘네 저기 이쁘다 저기 밥집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투자 지역 갔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비싼 곳을 가보려고 해요 펑징이라는 곳을 갈 건데 제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면 점심을 못 먹을까 봐 지금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갈게요 한국인들은 밥 진짜 좋아해요 하루에 3끼 밥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준천이는 전을 더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남쪽과 북쪽 차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한국 밥솥 쿠쿠예요 6월 18일에 샀는데 이 브랜드가 한국 모든 과정을 거의 다 써요 전에는 다른 브랜드 썼었는데 제가 아직 중국어가 서툴러서 시간이랑 온도 조절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한국 브랜드로 샀어요 한국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돼서 진짜 쓰기 바람이에요 근데 한국이 밥 이렇게 좋아해? 밥솥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? 당연하지 원래 맛있는 밥솥으로 맛있는 밥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쿠쿠 브랜드는 44년의 역사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고압력 저압력 다 가능해서 밥, 아기 음식, 즉석 음식 다 만들 수 있어 이거 밥만 될 줄 알았더니 기능이 이렇게 많아? 당연하지 이거 스마트 예약 기능도 있어 잠깐만 자동 세척 뭐야 자동 세척 자동 세척은 밥 다 하고 안에 물을 넣고 이 자동 세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세균으로 없어져요 우와 빨리 밥 찌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바이미 고향 제가 오늘 하는 음식 뭡니까요? 쥐쥐 쥐퉈 쥐퉈 시원하여 제가 물 타에서 자주 해 줬잖아요 쥐쑈 쥐퉈퉈 쥐쥐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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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맞지? 응 쥐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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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ay 쥐쥐 쥐쥐 저저나나 이 출자전은 다른 느낌이야 맞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들 다 놀러 온 느낌이라서 저도 칼씨 없다 진짜 두마디 하나도 모르겠다 뭐 왜? 다른 느낌? 맞아 같지? 사투리 사인샷 나 사안이 못 알아들어 와 총즈 저도 총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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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뭐 땡이 나들이랑 또 못 따라와봐 어 이쁘긴 이쁘다 어 엄청 여기 넓어요? 아마 출자전 보다는 어렵지 않아 우와 저기 봐봐 아 여기 길게 있네 어 어디부터 가볼까? 이쁘어봐 이날 시원 조이자 일단 여기 별거 더 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볼까? 이쪽 난 이쪽 오케이 들어봐봐 귀엽다 이리로 가볼까요? 저 우와 찾은 거 찾은 거 예쁘죠? 이렇게 예쁘다 오기 전에 별로 길 안 했죠? 맞아 우와 여기 넘어가면 되는 거야?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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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썸모 우와 한 표어량 빙이야 별 맞아 땅랄라 이런 거 그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데 있잖아 응 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성공해서 다른 지역 사는데 고향에 왔어 응 이런 좋은 환경에 사는 시골 환경 와 중국 영화 많이 보셨네요 그런 거 있지? 있어요 맞지?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 네 오시 도 정말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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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것도 신기해요 왜요? 그냥 저기 왜 저러서는 진아? 보조다 이렇게 이걸로요 모든 거 다 이유 있어야 돼요 부의양 화장실 화장실 진짜 신기해 아 근데 사람 없지? 사람 없어 근데 그래도 안 찍으면 안 돼 아 여기 나 없어서 나 없어졌어 아니 아니 옛날식 옛날식 문이 없어 아니 엉덩이 다 보이겠는데 엉덩이 다 보이겠는데 어 옛날식 맞아 오우 와우 와우 나 몰랐어 흐흫 여기 봐 군데군데 벽화 있는 거 있잖아 벽화?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이쁘다 인사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? 네 안 보여요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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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네 아버님이랑 어머님 밥 드셨어요? 아니요 얼른 드세요 네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그래요 네 보고 싶었어요 많이 네 네 감사합니다 이래요 대공해봐요 네 대공하세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또 통할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덥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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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1만 5세 맞아 우리가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채소? 여기서 먹어 여기서 채소 3개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호떼비 봐봐 너 드세요 이거 드세요 어 새우 머리도 다 먹어 다 먹어 음 음 하천에 있는 새우야 맛있다 그리고 약간 그건데 맥주안주 응 맞지 응 어우 어우 맛있어 봐라 이거 샤워 제가 특별히 헷 어 영상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온도 차이가 저는 아 아 아 아 왔다 땃 흥 re 저는 다음에 시작합니다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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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